Q.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산업재를 온라인으로 중개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 이름이 스틸 보소고 작년 4월에 서비스 오픈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다양한 산업고 있는 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제라는 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배관, 수도 배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 건축뿐만이 아니고 플랜트 산업에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플랜트 산업에 쓰이는 배관제를 저희 메인 아이템으로 해서 그 외에 다른 플레이트라든가 철판이라든가 아니면 형광류들 이런 철강제 제품들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B2B 플랫폼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틸 보소, 인더스트리얼 플랜트 마테리얼 트레이딩 제가 그냥 벽에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플랫폼이 뭐죠? 네네, 맞습니다 웹으로 서비스를 하시는 건가요? 네,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 how does it work? Can we see more or what are we looking at here?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견적 요청하기를 해서 네, 지금 견적 요청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검색하기에 들어오셔서 네 You can do file upload or you can do search functionality 인터넷 환경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인터넷 때문에 네, 지금 인터넷 끊겨있어요 거기에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아, 네네, 네네 보면서 조금 간략한 영상이라서 네 Easy and convenient material transaction Yes Purchase? 네 구매하네, Sale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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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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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알렉스 영역이에요 하하하하 예, 한국말 나왔다 네, 검색하시고요 네, 검색하시고요 아, 네 각 자리를 검색하거나 You have all the materials, the types, coding, how many you need 그러면 거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파일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구매용 기술 업로드하시고 그냥 변경 요청하시면 저희가 운영팀에서 그거를 보고 견적 작성해서 제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희 서비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 드리는 장표고 여기서 저희가 주로 받는 피드백은 한 번이라도 거래하신 분들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을 주로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신 부분은 판매자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견적 작성할 때는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저 품목들을 다 하나하나 다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서비스에서는 수량이랑 단가만 입력하면 견적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편하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Yeah, it does become a lot more convenient with the amount of functions that they have for people who are buying I don't know how to buy stuff at a large scale but basically this is making it easier for people doing B2B business in this area 아직 안 써 본 기업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urgent 없죠 도 싶을 하는 건 finally 완성 느 Ee 네 네 interfer في 갖 저는 힘 손